적들은 지금 겁에 질려 도망.. 어? 섰다. 바로 와! 저기요. 저는 이제 도착했는데요. 먹.. 먹읍시다. 항상 시간대가 이래서 그래, 시간대가. 그러게요. 딱 저녁 먹고 왔을 시간대라면 뭔가 간식을 안 먹고 싶은데.. 딱 시간대가.. 출근하고 하는 시간대가.. 어우.. 어우.. 엄청 많은데? 세 파티? 두 파티? 아파트 비었다. 아파트도 가까워. 아냐아냐. 학교 가자. 그냥 우린 남자잖아요. 나 1층에 내릴게요. 옥상이 너무 많다. 오케이. 저 옥상에 내릴게요. 어? 얘 1층이다. 2명.. 3명 옥상. 1명 1층. 어? 엄청 많아요. 애들. 나 무기 구했어. 무기 못 구했어. 구했다. 마채태. 3쪽 좋아. 1층에 한 놈이 있어요. 어? 여기 M4. 이거 드세요. 어? 여기 두 놈. 그.. 샷건. 아니네? 샷건이 아니구나. 더 있어. 옥상! 물에 못 본데? 어? 펌프다. 개피. 까비. 나 타니 부족해. 어휴. 감사합니다. 하리 소리. 또 빼갑니다. 그냥 사망. 끝난 것 같은데? 저 킬 딸 당함. 누구한테? 아 저한테? 이 녀석한테. 이 녀석이 킬 딸함. UAG. 195. 아주 어림도 없지. 한발도 막히지 않아. 레드닷 같은 거 있어요? 여기 이쪽. 레드닷 없어요. 저도 없어. 저.. 산뚝. 저 총알 21발. 로족 잡으러 가야겠다. 총알 수급하러 가야겠다. 오우. 오우. 와 일로도 나올 수 있구나. 하얏! 좋아.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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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다시. 어? 저기 3층집. 바로 앞. 어 바로 앞. 높아. 아이 에임 넘나 구린 것. 애니 방향에서도 총소리 들렸었어요. 제가 잡은건지 모르겠는데. 걔 기절했어. 응. 내가 저기 다시아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어 저기다. 1층. 2층. 1층? 1층. 그 330. 그 길 건너. 1층집. 바로 앞에 2평집 있죠? 맨 왼쪽 라인. 예. 2평집 뒤에. 한 번 깨진 것도 확인. 한 대 맞춰놓음. 2평집 들어갔어요 그러면? 능쟁이님 유튜브로만 보다가 생방으로 본 감회가 새롭네요. 아니요. 저 2평집 담벼락에서 빠지는 애를 쏘는데 다른 데도 쏘지 않았어요? 한 명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담벼락에 두 명 붙어있었는데. 저 있다. 한 명 뒤로 빠져서 2평집 뒤에 있고. 2평집 뒤에. 한 대. 아직 있어요. 두 대. 하나 기절. 바로 담장. 있네요. 뒤져. 티트. 나 분명히 두 명 봤어. 내 눈이. 썩 장난 거 아니야. 어디 있죠. 시체? 여기 7탄 또 있어요. 시체 어디 있죠? 그거 옥상에 있어요 그거 옥상에 안보는 건데? 박스가 안보.. 옥상에서 죽었어요 근데 옥상에 박스가 없어요 젠.. 젠이 안된 걸 수도? 아 여기가 옥상이 아니지? 옆집 옥상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갑시다 부릉부릉 피 좀 채우면 안될까요? 저 먹을게 없어요 붕대.. 붕대하고 드링크 밖에 없어요 저.. 111 아 그러면 안되겠다 붕대 쓸게요 그냥 오케이 쟤들.. 잡았던거 먹고.. 껴 차온다 어? 온다 붕대 쌀 뭐야 이 자식들 다 고지들이네? 붕대라도 챙겨야겠다 와 붕대가 이렇게 절질한건 도전 저 이거 타면 되겠네 부릉부릉 부릉부릉 urbakte운 преп 아 앞에다가 뭔가 저 지금 집 먹잇감 발견했거든요 따라오세요 노란색 핑에 일단은 에니미 네 일단 여기서 바로 싸움 날 것 같아요 바로 에니미 인데요 예요 어 어 유에이지 제가 유에이지 지금 추러주고 I follow you 적들은 지금 겁에 질려 도망 중 어 섰다 바로 와 오 둘 다 죽음 저기요 저는 이제 도착했는데요 먹읍시다 개꿀 어 카구팔 8배율 수슈? I need 스나 파츄 어 오 노란색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 스나 소연기 데키 여기 5탄 아니 7탄이 무슨 개 많아 7탄 8배율 오 양 많다 하지만 이 8배율은 나의 것이다 저 202 202 202요 202 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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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까지 테스트했던 거 상으로는 그래가지고 보기감을 찾았다 왜 오케이 불 붙었다 불 붙었다 일단 한명 죽었다 한명 뺀다 누웠다 잡으러 간다 한명 누웠다 잡으러 간다 뺑소니아로 간다 어 어 여기 제 오른쪽 컷 뭐야 8배율 대용량 탄창 노 웨어 7탄 7탄이란다 7 뭐야 그 신호 2탄 4탄 1탄 2탄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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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탄 3탄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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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탄 저기에너미? 어! 어! 먹잇감 W! 하얀다시야 오케이 I'm going 여기여기여기여 어... 체크! 체크! 한 대만 맞아라 와 쟤들 개피인데 오케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섰다 안섰다 쟤들 개피 졸나마니 맞췄어 오케이 오케이 아! 왜 항상 마무리는 질푸니 매거진가 오이시이이이 오이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3 어! 3렙 가방 여기! 여기! 3렙 가방! I need cheek pad 어! 누가 쏠 가구팔 여기다 카구팔 카구팔 OK! Nnn! N15! OK! 알겠습니다! 저깄다 너 이 새끼 뒤졌어 아 이거 잘못봤나? 근천데 저기 에네미 노란색 핀 근처 아 OK! 알겠습니다! 그레네이드 일단 플래시뱅! 플래시뱅! 어! 쏘리 파이어 인도! 파이어 인도! 파이어 인도! 파이어 인도! 엘리천 클리어! 메이 비.. 샤크 라잇! 라잇! 오케이 에너미 다운 어! 에너미 다운 어! 메이비 히에스 치크패드 어! 탄띠! 어! 소흥기 아이앱 탄띠 아이닛 어! 드링크 졸라 많아 드링크 졸라 많아 오롤렛츠고! 오롤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메이비 에너미 뉴르바이 인프론트 아! 원 체크! 165S 능선 달리고 있다 오바 오케이 아! 이 집에서 쏴요! 저기 있을 것 같다는 집 거기서 쏴요 여기여기여기여기 노란색 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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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그러자 옆에서 쏜다 빨리 잡아야되요 이거 오케이 아이씨 빨리 안잡으면 저 누워요 아! 망했다 오른쪽 왼쪽 나무에 있어요 아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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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 파 Jaime 안돼 저는 어디에요? 뭘 안녕하세요 앞דר 안돼 양각 잡혀서 안돼 차 온다 어 프렌드 프렌드 와 얘 폭발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너도 폭발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로즈아 스카트 오케이 예아 아 저 새끼들 잡는다 내가 아 이게 화질이여 아 근데 그러자 내가 어저께 보여줬던 어저께였나 그저께였나 보여줬던 에임이 극혐이었어가지고 오늘 또 그럴거 같은데 차를 쓰는게 좋겠지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차를 쓰는게 좋겠지 아 아 어 왜이렇게 에임 빗나가? 나 정확하게 쐈는데 뭐지? 나 정확하게 쐈는데 총알이 좌우로 튀었어 쏟아서 왔어 그런가? 아까 걔들 나와야되요 우리 쐈던 애들 복수의 주여 아 마이크 끄고 말했어 아이네드 미스 전윤 캐리 프리즈 오케이 리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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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on 7 미스 160 엠 비 trae 리벤치 때려 얘 나을 생각이 없네 제스커스가 1명 죽였어 딴 데서 오는 것만 잘 보고 있으면 될 때, 원 쫄때까지 그 다음에 쟤들 이제 뛰어서 아니면 차 타고 갈 때 네 지금은 뒤치기를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기 앞에 애들은 우리를, 아니 눈님을 쏠 필요가 없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저기선 여기로 여기 딱 엎드려 있으면 개꿀일 것 같은데? 엎드려가지고 딱 Alt키로 여기서 보이는 각이 없습니다 바위 딱 붙어가지고 개꿀 저기 무사왕 오 개꿀, 오 지금 머리 쳐박은 거 개꿀 아 다시 빠졌다 오 있다 아닌데? 저긴데? W 방향인데 지금? 오 저기 내려온다 한 놈 여보세요 한 놈 더 한 놈 더 내려왔어요 이제 일어나는 게 좀 저 있다 왼쪽 아래 어 좀 더 왼쪽 아래로 내려간 듯 왼쪽 파일 소리 나이스 나이스 그 다음에 저기 자기장속에서 자꾸 총소리나요 240, 255 소음 기술이 음 요쪽 얘 이거 계속 났나? 다른 애 쏘고 있나 본데요? 응 이거 엎드리는 거 하나 일단 저거 냅두고 얘 먼저 처리하기 얘 먼저 잡아야 될 때 어디지?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다시 봐봐요 아 저기 있구나 개월치 그냥 엎드려있 어? 움직인다 한 놈이 더 있네? 두 명이야 네 일단 잡았다 아 아 탄 너무 튀는 거 아니야? 틀탄이 중거리 별로 안 좋아 일단 예의잡고 그러면 저기 끝에 누워있더니 한 명 마지막이네 응 카고팔 소음 기술이가 개팀 아니에요? 앞으로 먼저 뛰었던 거 같은데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아까 눕힌 애기 중 오른쪽 저기 있네? 아닌데? 나무에 기어가는 방향 여기 있구나 응 거기 확인하는데? 자기장 뭐야? 자기장 오고 있었는데? 뛰어서 개집 뛰어 제발 저기 한 명 누워있고 일단 쟤는 없두고 얘 잡자 나무소지만 붙으면 유리해짐 자기장 속임 자기장 속임 저기 음 풀 가만히 앉아있어요 지금 가만히 머리 보이죠? 왜 안보이죠? 맨 왼쪽집 구리타풀 그거 초기피 오른쪽 좀더 오른쪽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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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그 다음에 개활지 엎드려있던 애 내려와서 지금 밀바치를 안보인다 방향은 그쪽 맞아요 좀더 오른쪽 네 저기 맨 끝 치코리타풀 좀더 왼쪽 봐보세요 NW 제일 자기장이 가까운 치코리타풀 이거 같은데? 아닌가? 좀더 멀리 저기 여기? 네 그쪽 몇쪽 어딘가 있었어 네 그쪽에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치코리타풀에 네 아 자기장 30초 나왔는데 응 이 풀에 한 다음에 조금 엎드려서 엎드려서 가도 되고 저 있네 누워있네 앞에 네 기고 있다 천천히 우세 나이스 두 짱 나이스 두 짱 나이스 두 짱 나이스 두 짱 나이스 캐릭 나이스 캐릭 따 두 짱 나이스 우아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